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서울 한 요양병원의 환자 64살 여성에 관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0시에 질병관리청장이 혈전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그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한테 무슨 신내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보통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었던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에 정말 날카롭게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여성 환자가 도대체 언제 사망했는지 알고 있었느냐. 그리고 사망 원인 가운데 핏덕, 핏덩어리, 혈전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고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이후에 환자가 사망을 했고 부검 소견에 혈전이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궁금증을 더 키워갔었죠. 그 뒤 언론 취재로 낱낱이 사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64살 이 여성은 지난달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8일 뒤인 3월 6일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폐렴 사망 원인은 폐렴 심근경색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을 하면 1차 사인으로 폐렴 혹은 심근경색 이런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부검을 했는데 이틀 뒤인 3월 8일 부검한 결과 그 소견이 허파에서 폐혈전 허파에서 혈전이 나왔다. 이게 부검 소견이었습니다. 3월 8일 경찰은 이미 이 사망 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환자 사망 환자의 피에서 폐혈파에서 혈전이 나왔다는 걸 경찰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이걸 알게 됐으면 자기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유족에게 이미 통보를 했는데 그 날짜로 경찰이 자기들만 알고 있고 질병관리청에는 통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차 부검이 있었던 3월 8일 그 뒤로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환자의 몸에서 혈전이 나왔다고 이야기한 것이 어제 3월 17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관리청은 무려 열흘 동안 10일 동안 이 사실을 국민들께 숨기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잘 봐줘서 제1차 부검 말고 추후 조사를 더해서 완벽한 결과가 나온 3월 12일 질병관리청이 알게 됐다고 최사안으로 양보를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께 5일 동안 닷새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닷새를 숨겼는지 열흘 동안 숨겼는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알았느냐 질병관리청은 언제 알았느냐 알고 보니 닷새 열흘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며 유럽에서 유럽 쪽에서 19개 나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3개 나라가 이 바로 혈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자 거기에 못 이겨서 몇세, 닷새 만에, 열흘 만에 질병관리청이 실토하기에 이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체 접종 중단 17개 나라 특정 제조 물량 로트번호가 일련번호가 해당되는 것만 중단한 나라 6개 나라 합하면 23개 나라 전 세계적인 여론이 이렇게 들끓자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중단 조치가 잇따르자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마지막 뒤로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혈전 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신과 국민 불안감이 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20대 남성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혈전이 생겼다고 신고된 것으로 제1보가 또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여러 가지 이상 반응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핏덕 혈전 이것이 생긴 환자가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 60대 한 명 20대 한 명 여성은 60대 남성은 20대 이렇게 혈전 환자가 두 명이 생겼다. 그것이 그 여성의 경우에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에 두 명의 환자가 혈전이 발생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국민들께 보고를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 불신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